하월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시간에도 이어서 고이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버그로 인해 컴퓨터로 뛰쳐나간 어몽어스 크루원과 임포스터의 이야기 출발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번에 하양이가 임포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또 버그로 인해 빨강이와 하양이의 색깔이 바뀌었었죠 노랑이가 임포스터 였습니다 결국에 뭐야 삼비창... 어? 와아아아악! 삼비창을 찔러서 흡수한다! 좋았어 강해진다 자 위쪽에 시체들이 아주 겁나 많구만 싹 다 먹어주겠스 하하하하 어이! 아 뭐야 너 이 자식! 우우우우우 뭐야 뭐야 먹이지 마! 저리가! 저리 치워! 어... 불쌍한 초록이 자기를 희생해서 친구들을 전부 살렸습니다 더러운 임포놈 이번엔 당하지 않는다! 이 자식 이거! 뭐야 어디갔어? 어? 나무 벤트 타고 사라졌는데요? 에잇! 일어나! 자 노랑이 더러운 놈이 인포였어 이번엔 다같이 힘을 합치하고 잠깐만 무기 한개씩 꺼내는데 너 그거 무기 맞냐? 파랑아? 나 여기 있어 나도 구해주고 가야지 에잇 드디어 탈출했다 그렇게 일단 초록까지 다 흡수 완료한 어 입에 삼시창 아주 큰 깜빡 날립니다 오 반사신경 뭐야? 흡사 보스 느낌나는 노랑 인포 보스 임포스터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낚시줄 걸어가지고 이 자식아 가둬 절대 못 깨는 휘석으로다가 막아버렸어요 야 저 블럭무기? 저게 핵심이었군요 어 괜히 무시했어 AT dernier 멍청한 놈 형 이제 갇혔다 어? 어? 아니 이럴수가 저거 원격 조정이였어요? 에반데 어림도 없지 앞에십시오 이번엔 두 겹으로 막는다 세 겹 안돼 다 죽는다 오오오오 야 튀겨내고 있긴 한데 이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커져라 곱하기 한 번 더 커져라 거인이 되어버린 주황의 반격 으어 아이야 으 오이약 이 자식 이거 어이 북건지찾긴가? 아니 벤 인포 잡기 뭔데? 뭉 전부 흡수해버렸어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지금 계산기 어택도 안 통합니다. 아 나누기 공격으로 힘을 좀 줄여볼까 했는데 최악의 괴물이 탄생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죽은 친구들의 영혼이 흰색아 미안하다 의심해서 우리가 네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우리들의 힘을 합쳐줄게 친구들아 나에게 힘을 줘 조사연 크루원이 되었어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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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흥미진진한 대결인데요 최후의 승자 누가 됩니까 이거 겁나 세 무빙속도 보소 도우불루 팡 팡 팡팡 팡팡 like 세표 더 월드! 시간이 멈췄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미 어모어모스 장르를 넘어섰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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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보이나? 안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지? 오 진짜 멈췄네? 웃음 아 아 근데 이종도는 너무 약한가? 아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한꺼번에 썰어버려 있는 방법 자 피켜봐 어 뭐야 크롬을 꺼냈네? 저걸로 뭘 하려는거죠? 인터넷 프로그램 가지고 왔거든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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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블렛으로 뭘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뭐요? 뭐가 좋은가? 어몽어스 갖고 오는건가? 오잉 다운로드 완료 휴 잠깐만 어몽어스 프로그램 갖고왔어요 자 오픈 오잉 오잉 크루헌드를 소환했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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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순수 노란색인데 어? 이 자식이거 저리가 더러운 인포놈 우리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겠다 아니 뭔소리에요 님들 저 방금 태어났는디 너 인포잖아 어? 아니라니까요 나 지금 막 태어나가지고 뭐가 뭔지 뭐 어떻게대로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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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암 시민인지 아닌지 오잉 나 오잉 오 formerly 오잉 쓰레기 없이 똑똑하구만 이거 그러면 내가 미리 다 고장내드리면 되지 좋았어 완벽해 아니 야 야 야 너 왜 작동한대 나 나 진짜 이 반이라고 죽기 싫어 하지만 하향인포는 모든걸 눈치채고 있었다 이건 그냥 크루언이 아니죠 초사이언 크루언이기 때문에 특수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포탐지기능이 내재되어 있죠 우리 크루언 친구들의 힘을 모아 크루언 아아아악 오예 성공했다 성공했어 어 우린 살았어 이제 인포 죽은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바이러스 덩어리가 되어서 마크 프로그램으로 변신했는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